12년 전 여름에도 9년 전 겨울에도 소년소녀의 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이 만듭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의 정신을 고향시키거나 또는 취하게 하는 이것 신이 창조했지만 이젠 로봇이 만들고 때론 단 한 병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지기도 한다. 여러 사람의 손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이것 와인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 시즌은 포도를 수확하는 매년 가을로부터 시작된다. 와인이 만들어지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포도가 수확된다. 손으로 따는가 하면 넝코를 흔들어 떨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매년 300만 톤 이상의 포도가 수확된다. 그러나 손이냐 기계냐의 문제는 와인 제조자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부에나 비스타 까네로스의 경우에는 오직 손만을 사용하며 또한 신선함을 보존하기 위해 밤시간을 이용한다. 양조장에 도착한 포도는 신속히 분류되고 분류된 포도를 막대가 계속 돌아가는 장비에 넣어 휘저음으로써 한 알씩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깨끗해진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포도 덩쿨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른 농작물이 자라기 힘든 곳에서도 살아남는다. 흔히 붉은 포도와 흰 포도로 나뉘지만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수천 종류의 포도가 분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즐링,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피노누아,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이 여섯 종류가 미국 와인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색깔 등 그 종류가 아무리 다양해도 와인용 포도는 모두 같은 음명을 맡는다. 자연의 신비한 과정 중 하나인 발효다. 포도가 성장함에 따라 포도 내부엔 광합성 작용 때문에 당분 성분이 생겨난다. 포도 외부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효모로부터 이 당분을 보호해주는 것은 오직 탄력있는 포도 껍질뿐이다. 만약 포도 껍질이 부서지거나 으깨지면 효모는 당분 성분을 공격하고 그 결과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오늘날은 포도즙을 추출하고 발효시키기 위해 온갖 크기의 압축기가 동원된다. 포도즙이 포도 껍질, 심지어 포도씨와 얼마나 접촉하느냐에 따라 맛과 향기 등 와인의 특성이 결정된다. 다른 그릇이 잔여는 검은 그릇이 great will separate the juice and skins immediately and that juice will ferment by itself. reds we actually ferment the skins and the juice all together. because everything that makes a red wine what it is, is in the skins. the juice itself is clear, it's colorless, it doesn't have the true flavor of the varietal, so the character is really in the skin. 발효의 생물학적 과정을 최초로 규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였다 와인 발효의 신비를 푸는데 비록 몇 세대가 걸리긴 했지만 와인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와인은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종교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은 세계의 와인 제조법을 전파했으며 로마인들은 최초의 거대 와인상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프랑스만큼 와인에 깊은 애정을 기울인 나라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수도사들은 서기 11세기 초부터 와인과 와인이 재배되는 토양 그리고 기후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최초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사들은 훌륭한 와인을 생산해내는 토지에 울타리를 쳐 따로 구분했다 이 땅에선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와인이 생산된다 특히 대부분의 포도밭은 얕은 광질 토양으로 재배의 여건이 열악한 비탈진 언덕이나 능선을 따라 존재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부에나 비스타 카네로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나파와 소노바 벨리에 포도나무 뿌리진디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휩쓸고 간 뒤 전체 면적의 30%의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야 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농법 중 하나는 정밀 농업이었다 디지털 항공사진 같은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로 과거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부에나 비스타 포도밭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바인뷰 이미징이란 회사는 4개의 렌즈를 장착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약 3km 상공에서 포도밭을 촬영한다 열이나 자외선 등에 기초한 이 사진들은 포도밭을 여러가지 색깔로 나타내는데 이 사진으로 포도밭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는 뜨거운 태양열을 스스로 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본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못한다 건강한 포도나무는 잎과 뿌리로 물을 증발시키며 이는 사진의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반면 스트레스를 받는 포도나무들은 빨간색과 갈색으로 표시되며 짙은 초록색으로 촬영된 지역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지역이다 사진상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환기의 수로를 개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다른 종자를 짓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품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재배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포도밭을 만들 땐 토지 상태를 정밀히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첨단 방법이 사용된다 GPS 사진을 기초로 포도나무 분포도가 작성되며 관계수로 파이프, 매놀 등 기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들도 기도에 표시된다 일단 이런 작업들이 완성되고 나면 중요한 건 포도나무 그 자체다 아직 어린 묘목일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어린 포도나무들을 접붙여 놓는다 접붙인 부분에 왁스를 묻혀 보호하고 이를 포도밭에 다시 심기 전까지 묘상에서 1년간 키운다 해릭 포도원의 묘상에는 16종의 포도가 자라고 있고 각각의 포도는 특성에 맞는 토지에 심어지게 된다 품종의 선택은 양자장에 위치한 지역의 기후 및 날씨 뿐만 아니라 와인 제조자가 생산하고 싶어하는 와인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피노 노아 혹은 샤르도네 종이라도 각각 클론이라는 변종으로 다시 나뉜다 부에나 비스타 포도원에서만 25가지 종류의 피노 노아 클론이 재배되고 있다 쓸만한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초의 세수는 3월에 나타나고 7개월 동안 성장 정도를 인치 단위로 수시로 확인한다 이때 포도나무의 스트레스도 함께 측정한다 가을 무렵이면 각 구역에 심어진 포도들은 저마다 독특한 향, 산, 탄이, 그리고 색깔을 띄게 된다 마침내 수확된 포도들은 와인이 되기 위해 구역별로 나뉘어 발효 과정을 거친다 마침내 수확된 사는다 과거 프랑스 수도사들이 수세기 동안 알아낸 사실을 이제 수년 안에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포도나무 뿌리진디가 부에나 비스타 양조장을 휩쓸고 간 지 10년이 채 한대 이곳은 세계적 명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기술 역시는 포도바티만 머물지 않는다 이번엔 양조장으로 가보자 이 회사는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와인업계 밖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1974년에 설립된 브론코 와인사는 매년 2천만 상자 이상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와인업계의 선두라 불릴 만하다 브론코에선 40종 이상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한 병당 10달러가 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찰스시오는 투벅척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즉 2달러짜리 와인이라는 뜻이다 이 와인은 매년 550만 상자 이상이 팔려나가고 있다 브론코 와인사에서 자동차로 1시간도 채 안걸리는 곳에 나파벨리에서 가장 유소 깊은 양조장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수작업 방법으로 유명한 샤또 몬텔레나 회사다 브론코가 주도하는 대중적인 와인과 몬텔레나가 주도하는 수작업 와인은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와인업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1882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알프레드 터브스는 위대한 프랑스 와인의 전통계승이라는 포부를 갖고 샤또 몬텔레나 를 설립했다 1896년에 이르러 몬텔레나는 나파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로 성장했지만 터브스의 야심은 금주령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금주령은 사형선고라 마찬가지였다 캘리포니아 와인의 제1전성기를 금주령이 끝냈다면 금주령의 철토는 또 다른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와인 제주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학기술이 응용됐기 때문이다 와인업계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경쟁한 덕분에 포도가 대량 재배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등 여러 대학이 구원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점차 보편화됐다 이런 혁신정신은 브롱코 같은 와인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데 이들은 캘리포니아 9개 군에 걸쳐 4200만평 이상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다 마흔세대에 이르는 수확기계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흔들어 분리해낸다 이 수확기계는 시간당 10톤을 처리하는데 이 기계 한 대가 하루에 작업하는 양은 8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처리하는 양과 맞먹는다 수확처리되면 브롱코 양조장엔 매일 300대의 트럭이 몰려온다 거의 3분의 1대 꼴인 셈이다 그리고 30톤에서 50톤에 이르는 압착기가 포도를 으깨 즙으로 만든다 커다란 실린더 모양을 한 압착기 내부 벽엔 고무로 만든 일종의 막이 부착돼 있다 이 막은 공기압력에 의해 점차 부풀어올라 즙을 추출하며 추출된 즙은 원형 모양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 최대의 압력은 막이 원상태로 돌아가기 전 단 수분동안만 유지되고 막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 찌꺼기도 같이 제거됩니다 고출력 원심볼리기는 집에 남아있는 고체 찌꺼기를 제거함으로써 와인의 품질 및 제조시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발효과정은 13미터에서 16미터 높이의 저장탱크에서 12일 이상 진행되는데 저장탱크엔 3억 리터 이상의 와인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와인은 다른 공정으로 옮겨 품질을 확인한 뒤 병에 담고 코르크로 막는다 프레드 프렌지아의 할아버지가 산호아킨 밸리에서 첫 양조장을 세웠을 때 그의 이상은 저렴한 가격에 양지대 와인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브론코 회사는 분당 240병을 만들어내므로써 그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있다 1972년 변호사였던 짐 바레트는 샤톤 몬텔레나 회사를 인수해 와인 산업을 부흥시켰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노력은 전설을 만들었다 1976년 와인 상표를 가린 채 시흔만으로 평가하는 이벤트가 파리에서 열렸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와인과 새로 출발한 미국 와인이 대결을 벌였던 것이다 몬텔레나의 1973년 산 샤르돈에도 여기에 포함됐다 심사위원이 저는 프랑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미국이 완성을 거뒀다 오늘날 파리의 심판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한 전세계의 인식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현재 뛰어난 수제 와인을 만들기 위한 몬텔레나사의 노력은 포도밥뿐만 아니라 양저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떤 과정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는다 발효가 완료되면 몬텔레나사의 모든 와인들은 옥구통에 저장되고 화이트 와인은 8, 9개월, 레드 와인은 2년 이상의 숙성기간을 거친다 대부분의 옥구통은 세계에서 그 역사가 가장 깊은 전문 제작서 시킨 모루에서 만들어진다 옥구통을 만드는데 어떤 접착제나 몫도 사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통은 와인의 독특한 향을 선사하다고 한다 프린치 오크는 꽤 많이 되는 양은 한 달인과 그의 시장에 의해서 달성, 달성, 단순, 총각, 그리고 그의 매일이 좋게 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문의 롱한 지점은 양은 이루는 롱한 가입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오크는 아마땡은 오는 장락을 주의해하는 그런 장락을 주의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락을 주의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의 주의해는 주의해집이, 그리고 이의 주의에 향이 좋습니다 와인이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동안 바레트와 그 팀원들은 와인의 맛을 계속 확인한다 와인의 맛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면 대합 과정이 시작되는데 여기엔 수주의 기간이 걸린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샤또 몬텔레나에서는 화이트와인의 1년, 레드와인의 2년이라는 생산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와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와인의 왕, 샴페인이다 당신의 얼굴은 잠깐 찡그려지지만 누군가의 얼굴은 평생 활짝 피어납니다 헌혈을 위한 1초의 찡그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공익을 향상시켜준다 훌륭한 장인으로 posted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습한 곳에서 태어나며 그 거품이 갖는 발포성에 톡 쏘는 맛은 축하지로 손색이 없다. 이 뛰어난 와인을 제대로 하려면 술 뿐만 아니라 장소로 샴페인을 이해해야 한다. 샴페인, 즉 샹파뉴은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한 지역이다. 수세기 동안 모든 프랑스 왕들은 이곳에 포도원을 두었고, 역에서 나온 와인은 대관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이었다. 샹파뉴은 캐나다의 쾌벽보다 위도상으로 더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와인 산지로는 가장 서늘한 지역 중 하나다. 북쪽에 있어 특이하게 겨울에는 와인의 숙성이 중지되는 휴지기가 있다. 즉, 봄이 오기 전까지는 추위가 발효를 정기시키는 것이다. 일단 개봉되면 통 안에 꽉 차있던 압력이 와인의 거품을 일으킨다. 그 유명한 수도사, 돈 페리뇽을 비롯한 프랑스의 와인 제조자들은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애썼다. 1811년, 포도원 소유주의 딸과 코르크 제조자가 결혼하면서 페리에쥐에라는 이름의 프랑스 샴페인 회사가 설립됐다. 이들은 즉시 샴페인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샴페인은 기존의 저장수단인 오크통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가스의 압력을 견디낼 수 있는 병에 담겨 저장되기 시작했다. 얼마 안 돼 빅토리아 여왕이 페리에쥐에 샴페인을 즐기자 페리에쥐의 샴페인은 영국인들의 사교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술이 됐다. 샴페인의 재료가 되는 품종은 세 가지, 즉 샤르도네, 피노노아, 그리고 피노메니에다. 샴페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는 두 번에 걸친 압착, 발효, 그리고 배합이라는 일반적인 와인 제조 방식을 거친다. 철 압착에서 나온 즉, 후배는 품질이 가장 훌륭하다. 샴페인에서는 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 압착한 후배에 이전에 만들어진 와인을 배합해야 하는데 이때 페리에쥐의 샴페인만의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배합이 끝나면 거품이 생기고 각각의 병에 새로운 효모와 24g의 설탕을 함께 넣어두면 2차 발효가 진행된다. 효모는 설탕을 녹이며 발효를 진행시키지만 거품이 발생되는 오크톤과는 달리 이산화탄소는 와인 안에 갇히게 된다. 병에 들어간 효모는 이후 3년 동안 와인의 향을 부여한다. 마지막 해가 되면 하루에 8번 병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줘야 하는데 이 작업을 리들링이라고 한다. 리들링 작업을 거치면 죽은 효모가 병 입구에 들러붙게 된다. 비록 몸에는 해롭지 않지만 그리 맛이 좋지 않으므로 이런 효모 찌꺼기는 제거된다. 이 과정을 대고로 주망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대고로 주망에서는 와인 제조자가 도구를 이용해 한 번에 뚜껑을 따며 이때 효모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 훌륭한 와인의 독특하고 뛰어난 맛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는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에만 샴페인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법에 의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연간 생산량 또한 제한된다. 이렇게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탓에 페리에즈의 같은 제품은 항상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와인이 전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한 건 아니다. 새롭게 구한된 기술이 옛 방식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발포성 와인인 멍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자동기계에 대해 알아보자 이곳에서는 분당 120병의 발포성 와인이 채워지고 있다. 정밀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최신 리들링 기계에 의해 발포성 와인이 담겨진 커다란 용기는 한 번에 조금씩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6일에서 8일이 지나면 병 입구 부분이 냉각되면서 병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효모를 얼려버린다. 기계에 의해 병이 개봉되면 얼어붙은 효모는 아이스막의 형태로 분리된다. 이야말로 해먹은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전통은 프랑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뤄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 천국으로 가는 개들 험난한 절벽과 가파른 언덕이 있는 포르투갈의 도르벨리에 수세기의 전통을 자랑하는 포도밭이 있다. 아래쪽에서 흐르는 강보다 약 1km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이 지대는 바위와 편함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르벨리를 매우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때 이곳을 세상과 동떨어지게 만들었던 자연과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류 와인 생산의 일등공신이 됐다. 바로 포트 와인이다. 누가 최초로 와인에 브랜디를 참가하기로 시도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는 고대 와인 제조자들의 의지에서 빌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국과 전지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17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만성적인 분쟁을 벌이게 되자 영국 상인들은 프랑스 와인을 대체할 다른 곳 그 중에서도 특히 포르투갈에 주목했다. 옛날 사항은 포르투갈에 오는 버스와 심장의 예방에 부착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로 가진 마스와 비율은 브랜드를 첨가한 덕분에 도루벨리에서 영국까지 오는 동안에도 와인은 상하지 않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자 포트와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져갔고 이에 19세기까지 도루벨리에서의 포도주 생산은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와인 제조자는 와인과 브랜디 간의 적절한 배합 비율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는 포트와인의 보존뿐만 아니라 와인의 독특한 향과 맛을 선사하기까지 이른다. 포트와인은 파이프라 부르는 커다란 통에 실려 온반되었다. 일파이프는 약 521리터를 말한다. 봄이 되면 파이프를 라벨로스라는 작은 배에 실어 도루벨리에서 오포르토까지의 험난한 여행을 시작한다. 오포르토에 도착하면 다시 영국 행배에 선적한다. 오늘날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포트와인의 세계적 생산자 시밍턴 패밀리 이스테이트 같은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시밍턴 가문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약 13세대 전인 1600년대 한국 무역에 그 뿌리를 둔다. 이들은 다우스, 바레, 그레암 등의 포트와인이 태어난 24개의 포도밭들을 관리하고 있다. 포트와인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이들은 이제 미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말로 밟는 방법은 고대 로마인들이 최초로 개발했다. 도로 지방의 포도 껍질이 두껍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포도를 확실하게 으깨거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또 최적의 향과 색깔을 얻기 위해 이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라가라는 이름의 돌로 된 통에 포도를 놓고 발로 으깨는 것인데 전통적인 압착기로는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1260년대 시밍턴 가문은 자동장치를 개발했다. 발효 중에 생기는 압력으로 최대한의 즙을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다. 하지만 발로 밟았을 때와 비교하면 맛이 떨어졌다. 이에 시밍턴 가문은 발로 밟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자동기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발효 과정을 통해 일단 이상적인 당분 농도에 도달하면 발효된 와인은 커다란 통으로 옮겨져 여기에서 무향의 브랜디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산된 포트와인은 향과 선도, 기타 특성을 검사받는 최종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트와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루비 포트와인은 오크통에서 3년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밝은 빛깔의 붉은색을 띈다. 반면 토니 포트와인의 경우 오크통에서 6년간 숙성돼 토니 포트와인만의 색깔과 성질이 결정된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맛이 뛰어난 와인을 만들면 포트와인 제조자들은 제조 년도를 특별히 기록해둔다. 이 와인들은 단 2년만 오크통에 저장됐다가 이후 병에 담겨진 후 수십 년간 숙성된다. 1170년 혹은 1955년 산 그레안 포트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다. 이는 향도 향이지만 역사와 장소가 주는 무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이에겐 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준이 된다. 특히 다음에 소개될 저장소가 그러하다. 이곳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일 것이다. 라트로 다르장 레스토랑은 파리 노트르담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식당은 1582년에 세워졌으며 당시 국왕이었던 앙리 3세가 센강 부근에서 사냥을 마친 후 자주 둘렀다고 한다. 앙리 3세가 포크 사양법을 여기서 배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유명한 이 식당엔 이후 수세기 동안 부자나 실력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따라서 9미터 깊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 저장고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저장고는 프랑스 혁명으로 화재가 나 식당을 다시 지었던 1820년대부터 존재해왔다고 한다. 현재 이 저장고에는 프랑스 와인 역사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와인을 포함해 45만 병 이상의 와인이 보관돼 있다. 저장고는 자연적인 상태 하에서 언제나 11.6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한다. 반면 습도는 정확히 75%에 고정돼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와인 저장고라 할 수 있다. 숙성은 와인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 하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인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와인에 들어있는 화학성분, 그 중에서도 주로 탄인이 다른 성분과 결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화합물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와인의 향기가 점점 다층화되고 복합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와인들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다. 라토르 다라장의 전 소유자이자 현 소유주의 부친이 그 주인공이다. 1940년, 프랑스군에 입대한 젊은 클로드 테라인은 나치가 프랑스의 수도를 향해 진격할 때 파리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가 세웠던 가짜 벽은 5년 이상 독일군을 속이는 데 성공했고 이젠 그 흔적만 남아있다. 하지만 클로드 테라이가 보여줬던 대단한 용기는 이 저장구 안에 보관되어 있는 진기한 와인들을 통해 여전히 보고, 느끼고, 또 맛볼 수 있다. 아직도 진화를 거듭하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다. 1845년 산 와인을 자랑하는 수수의 와인 저장고들도 있지만 어떤 개인 수집가들은 와인 기술과 본인의 역사가 결합된 오직 자신만의 저장구를 만들기도 한다. 폴 와이어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인 와인 저장구 설계의 선구자로 활동해왔다. 이 저장구는 수집가가 보유한 4,500병의 와인들이 돋보이도록 설계됐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이트 와인 샤토 디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와인 저장구의 온도, 조명, 보안은 컴퓨터로 통제된다.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다. 진열장은 전체가 산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2.7미터 이상이고 깊이는 약 1.2미터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진열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한 곳도 벽에 고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진정한 주인공은 와인 그 자체일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제가 그 자체로 들었을 것이다. 그 자체로 나누는 게 정말 재밌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 자체로 들었을 것이다. 그 자체로 들었을 것이다. 그 자체로 들었을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모든 와인의 90%가 구매된 지 24시간 안에 소비되며 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와인 중 불과 5% 미만만이 5년 이상의 숙성기간을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나머지는 즉시 소비하기 위한 와인인 것이다. 그러니 마시고 즐겨라. 포도즙이 포도껍질, 심지어 포도씨와 얼마나 접촉하느냐에 따라 맛과 향기 등 와인의 특성이 결정된다. 발효의 생물학적 과정을 최초로 규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였다. 와인 발효의 신비를 푸는데 비록 몇 세대가 걸리긴 했지만 와인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와인은 거든, 예를 들어 부에나 비스타 까네로스의 경우에는 오직 손만을 사용하며 또한 신선함을 보존하기 위해 밤시간을 이용한다. 양조장에 도착한 포도는 신속히 분류되고 분류된 포도를 막대가 계속 돌아가는 장비에 넣어 휘저음으로써 한 알씩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깨끗해진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포도 덩쿨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른 농작물이 자라기 힘든 곳에서도 살아남는다. 흔히 붉은 포도와 흰 포도로는 아니지만 전세계는 말 그대로 수천 종류의 포도가 분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즐링, 소비뇽블랑, 샤르도네, 피노누아,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이 여섯 종류가 리그 와인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 시 창조했지만 이젠 로봇이 만들고 때론 단 한 병의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지기도 한다. 여러 사람의 손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이것. 와인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 시즌은 포도를 수확하는 매년 가을로부터 시작된다. 와인이 만들어지는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포도가 수확된다. 손으로 따는가 하면 넝코를 흔들어 떨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매년 300만 톤 이상의 포도가 수확된다. 그러나 손이냐 기계냐의 문제는 와인 제조자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 시즌은 포도가 수확된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 시즌은 포도가 수확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색깔 등 그 종류가 아무리 다양해도 와인용 포도는 모두 같은 음명을 만든다 자연의 신비한 과정 중 하나인 발효다 포도가 성장함에 따라 포도 내부엔 광합성 작용 때문에 당분 성분이 생겨난다 포도 외부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효모로부터 이 당분을 보호해주는 것은 오직 탄력있는 포도 껍질뿐이다 만약 포도 껍질이 부서지거나 으깨지면 효모는 당분 성분을 공격하고 그 결과 알콜이 만들어진다 오늘날은 포도즙을 추출하고 발효시키기 위해 온갖 크기의 압축기가 동원된다 포도를 추출하고 발효시키기 위해 온갖 크기의 압축기 위해 온갖 크기의 압축기